내일을 위한 여정의 시작 더 기아 EV6 근데 좀 괜찮았어요? 어 괜찮아요 과장님 그 뒤에 영어 한마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시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엔가 메거진 에디터 입생노랑입니다 그럼 오늘은 네 저는 후속이 안해요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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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엔가TV 큐PD입니다 죄송합니다 지맘대로 막걸려 목차부터 한번 쭉 가주세요 일단 첫 번째로 EV6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너무 끌어왔지만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은 경쟁 차종인 아이오닉5와는 어떤 점에서 다른지 엔트리 트림에서 한번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EV6의 등급도 한번 같이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추천하는 등급은 어떤 것일지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데요? 좋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EV6는 기아의 첫 전용 전기차 EV 시리즈의 대망의 첫 번째 모델입니다 아이오닉5와 마찬가지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플랫폼을 기반으로 완성이 됐고요 기아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사전 계약자 중에 70%가 롱레인지를 선택을 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24%가 GT라인 4%가 스탠다드 그리고 2%가 GT GT는 참고로 내년 하반기에 출시 예정입니다 비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충분한 주행 가는 거리에 대한 수요가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70%가 롱레인지를 선택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롱레인지 위주로 한번 보는 게 어떨까 좋습니다 올해 가야죠 그렇죠 올해 그... 아 그래서 현대에서 먼저 일단은 출시를 했잖아요 아이오닉5를요 그리고 PD님은 사전 계약을 하시고 또 얼마 전에 또 연락을 받으셨잖아요 보조금 신청 들어간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매불망 약간 같은 플랫폼에서 나오다 보니까 고민은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렇게 제가 좀 뜯어 보니까 두 모델이 지향하는 바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솔직히 직접적인 비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오닉5는 거주 공간으로서 새로운 이동, 모빌리티의 개념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면 EV6는 아이오닉5보다는 보다 전통적인 자동차의 개념에 집중한 것 같아요 성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택은 듣는 분한테 맡기는 거죠? 지금 던지는 거죠? 어 그쵸 이게 너무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좋다 이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최덜박이님은 그래서 뭐가 가성비가 좋냐고 계속 물어보는 그래서 그런 고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해가지고 간단하게 그래도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트림은 EV6는 3개가 있어요 에어, 어스, GT라인, 아이오닉5는 익스클루시브, 프레스티지가 있고요 가격은 EV6가 좀 더 비쌉니다 5,120만원부터 시작을 하고 아이오닉5는 4,980만원 그러니까 140만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일단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 용량이 있습니다 중요하잖아요 전기차니까 이거 코나 EV 때문에 총구 아니야? 화재? 어 그래서 72.6kWh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를 탑재한 아이오닉5보다 77.4kWh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를 탑재한 EV6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또 V2L도 차이가 있어요 아이오닉5는 실외가 기본 적용인데 EV6는 실내가 기본 적용입니다 그 다음에 주행가는 거리 당연히 배터리 용량의 차이가 나니까 롱레인지 기준으로 본다면 EV6가 475, 아이오닉5는 429 차이가 납니다 또 출력 같은 경우로 20마력 정도 차이가 나고요 토큰은 동일하게 가져갑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도 4.6에서 5.6, 4.8에서 5.1, 아이오닉이 4.8에서 5.1로 뭐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진 않지만 일단은 주행 가는 거리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뭐 재원 같은 것들을 보면은 뭐 하나하나 따져보기보다는 그냥 간략하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EV6가 더 길어요 더 긴데 힐베이스가 짧습니다 그리고 더 낮고 더 좁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자세가 조금 더 달리게 또 좋은 자세일 것 같고 힐베이스가 사실 아이오닉5 엄청 길잖아요 3m면은 그런 실내 공간의 활용도나 거주성 면에서는 아이오닉5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국고 보조금도 아이오닉5가 773만원 더 800만원까지 EV6는 783만원 더 800만원까지 거의 다 가져 받으실 수 있고요 이제 보증 같은 경우 EV6가 좀 하나 강조하는 게 있는데 일반 부품을 8년에서 16만 키로까지 보증해준다고 하네요 아이오닉5는 2년 8만 키로 3년 6만 4년 4만 중에 선택형에서 고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큰 차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에서 보면은 에어백이 EV6가 8개가 들어가고요 대신 전방 주차거리 경우가 빠지고 후방만 들어갑니다 아이오닉은 에어백 6개 전방 후방 주차거리 다 들어가고요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랑 후속 승객 알림이 기본 적용되는데 EV6는 이게 빠집니다 다만 EV6 에어트림을 선택을 하더라도 2열 도어를 열고 닫는 조건을 차가 감지를 해서 클러스터를 통해서 운전자한테 알림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뒤에 사람이 타는지 안 타는지 그 승객 감지 센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궁중의 센서는 없고 문을 열고 닫았는지 그것만 체크해준다 이거죠? 과학적이고 파이크만 정리 그 다음에 아이오닉5에는 이중접합 차암 유리가 윈드실드부터 1열과 2열 모두 들어가는데 EV6에는 윈드실드와 1열에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EV6에는 파노라믹 커버드 디스플레이 스포티즈에 들어가고 K8에 들어간 파노라믹이 들어가고 기아 밀고 있는 네 그 다음에 변속 다이얼 아이오닉5는 저희 타버사 아시겠지만 컬러음식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데 또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내 거주성에 대한 중점을 두다 보니 아이오닉5는 유니버설 아일랜드가 있는데 EV6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트렁크 용량도 531L로 약 10L 정도 더 크고요 그 다음에 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미엄 인조 가죽 시트가 들어가는 EV6에 비해서 아이오닉5는 에코 프로세스 인조 가죽 시트 뭐 둘 다 천연 가죽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비슷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선택품목 같은 경우도 거의 대등하게 가격도 비슷하고 뭐 포함하는 게 다 동일한데 1열의 릴렉션 컴포트 시트를 적용하는 그 선택품목 가격이 아이오닉이 좀 더 비싸더라고요 15만원 정도 그래서 뭐 그 정도는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EV6는 선택품목이 굉장히 다 열려 있어서 기본용 등급에서도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인치 휠도 가능하고 썬루프도 달 수 있어요 근데 아이오닉5는 프레스티지로 올라가야 비전 루프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휠에 대한 선택 조건도 그 기본용에는 없죠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프리미엄 사운드를 기아에서는 메리디안 현대는 이제 보스로 가는데 메리디안은 14 스피커 보스는 8 스피커 오우 차이 많이 나는데 네 이 정도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도 알아두시면은 선택품목 추가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린 것만으로 가지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음 어 이게 더 내 성향이나 라이프스타일에 더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걸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컨텐츠에 진짜 중요한 거는 뭐 아이오닉과의 비교가 아니라 EB6 내에서 등급별 포인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더 힘을 실어서 같이 보시죠 어우 오늘 준비 너무 잘했는데 주말에 좀 그러면은 EB6의 에어, 어스, GT라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GT라인은 디자인과 스타일링에 차이를 둔 트림이거든요 그래서 에어랑 어스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일단 에어 같은 경우는 5,120만원 그 다음에 EB6 롱레인즈의 어스는 5,595만원 이거는 뭐 개소세 인하분과 친환경차 세제 혜택 적용한 가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75만원 차이예요 사실 아이오닉5도 475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 다음에 뭐 파워 일렉트릭 시스템을 보면 동일하고요 좀 차이나 하는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서 어스에는 레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진출임료까지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차선 변경이 되냐 안 되냐 맞습니다 방향 지시 등으로 그 다음에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이게 기본으로 들어간 거에요 이거는? 네 어스의 기본으로 그 다음에 안전도 동일한데 아까 제가 에어에서 아쉽다고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후방 주차 거리 경우는 들어가는데 전방이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스부터는 전방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외관에서 정말 중요한 거 이제 LED 프로젝션 타입 헤드램프 그 다음에 다이내믹 웰컴 라이트 그 다음에 순차 점등 턴 시그런 램프 프론트랑 리어 아우디처럼 이렇게 나오는 멋있잖아요 내장에서 보시면은 에어 같은 경우는 블랙이나 그레이 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어스에서는 브라운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브라운이 색깔이 좀 그렇게 가볍지 않아서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저기 약간 황토방 같던데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황토방 기아차의 어떤 브라운 시트 색깔은 좀 너무 저는 너무 밝은 것 같아요 황토방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개지 그 다음에 ECM 룸미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오닉 3D 패턴 원단 크래시패드랑 콘솔 암레스트 그 다음에 메탈 페달이랑 고급형 도어 스커프 러기지 보드 SUS 트랜스버 스트링 이거는 이제 트렁크에 짐 스릴 때 트렁크 밑에 이제 그 닿는 부분 있잖아요 기스 나지 말라고 홈칫 나지 말라고 그 다음에 시트에서도 차이가 좀 나는데 이제 나파 가죽 시트가 들어가고 아니 친환경 차에 지금 나파 가죽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좌석에 릴렉션 컴포터 시트 들어가고 동승석 파워 시트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동승석 허리 지대 그 다음에 뒷좌석 열선 사실상 이거는 패밀리카로서의 필요한 부분을 거의 다 충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편의 사양에서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랑 호치방 모니터 운전 자세 메모리 시스템 이지 액세스 다 들어가니까 어스에 굉장히 많은 편의 사양이 들어가죠 옵션을 안 하고 기본이라는 거야? 기본입니다 옵션을 안 하고 어떻게 좋네 그래서 선택 품목을 보시면은 기본으로 적용된 게 있어요 일단은 드라이브 와이즈랑 컴포트 컨비니언스 프리미엄이 기본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스에서 일반 에어에서 이것들을 선택하셔도 되는데 이걸 선택을 하시면 이제 370만 원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475만 원 차이가 난다고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105만 원이 과연 어디 간 거야? 어디 간 거지? 어스에서 뭐 때문에 어스가 105만 원 더 받을까? 한번 찾아보니까 이제 브라운 내장 인테리어 색상을 선택할 수가 있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고급형 도어스커프 메탈 가니쉬 그 다음에 러기지보드 SUS 트랜스퍼 스트림 그 다음에 나파가죽 아 중요하죠 네 이것들이 105만 원의 가치를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어스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들 이걸 105만 원의 차이로 보시면 되겠고 과연 이거에 대한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굳이 에어가 아니라 어스로 보시면은 뭐 드라이브 와이즈 많이 쓰시는 옵션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가지고 하니까 훨씬 더 고민이 더 적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에어와 어스의 차이를 조금만 더 보자면 하이테크 품목에서 이제 가격 차이가 나거든요 일부 구성 품목이 이제 기본으로 적용돼서 그렇거든요 에어에서는 하이테크랑 메리디안 선택 품목을 추가하고 싶을 때는 무조건 컨비니언스를 선택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매잖아요 이런 것들은 근데 아무튼 이제 어스로 올라오면은 그게 풀려서 묶여있는 게 없어서 원하는 걸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여기 위에 하나 더 있다고 했잖아요 GT라인 GT라인 하고 이제 어스의 가격 차이가 85만 원이에요 근데 사실상 가격 차이는 저는 45만 원이라고 보거든요 GT라인은 20인치 휠이 기본 적용이에요 그래서 85만 원에서 45만 원을 빼면은 사실상 45만 원 차이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45만 원 차이는 또 뭐냐 라고 보시면은 이제 외장에 범퍼나 보디 컬러 휠 아치 몰딩 전용 엠블럼 20인치 휠 이렇게 들어가고 내장에 디컷 스티어링 휠 지오닉 3D 패턴 원단 도거 센터 스트림 스웨이드 그 다음에 시트도 나파가 아니라 이제 스웨이드 소재로 달라지고 한마디로 차별화된 디자인과 스타일링을 더욱 강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차이가 45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남들과 다른 EV6를 타고 싶어 그러면은 어스까지 생각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GT라인까지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쁘더라고 실내 보니까 약간 달라요 엣지 있어 엣지 엣지 있고 PD님 좋아하시는 단어 엣지 거칠해라 엣지 풀옵션까지 풀옵션 그래서 여기까지 등급을 보시면 되겠고요 뭐 GT는 이제 내년에 나오니까 그건 또 내년에 또 저희가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입새노랑님의 추천 등급 한번 읊어주세요 아 저는 드라이브 와이즈랑 컴포트, 프리미엄, 컨비니언스 이런 것들을 정말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가죽 시트 제 몸이 제 옷이 닿는 곳은 굉장히 좋은 곳으로 이렇게 뒤덮여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나파 가죽 시트도 필요하고 또 원격 스마트 주차도 좁은 공간에서 좀 많이 좀 활용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스 어스? 아예 어스로 갈 것 같고 만약에 뭐 옵션 더 추가하라고 한다면 뭐 와이드 썬루프 정도 하나? 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럼 얼마야? 6천만 원은 안 넘습니다 PD님은 어떠세요? 저는... 아 이게 쓱 봤는데 GT라인의 어떤 좀 엣지가 너무 좋아갖고 일단 GT라인 올리고 썬루프? 근데 썬루프가 약간 제가 원하는 썬루프가 아니에요? 좀 조그맣하죠? 네 너무 조그마해서 이건 안 달아도 될 것 같고 실루엣 VT를 할 것 같아요 아 그럼 하이테크를 추가하셔야겠네요 그 정도까지만 하고 구매하죠 뭐 근데 아이오닉 차주분 선택이셨습니다 아이오닉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 아이오닉 뉴스 보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지금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50대 이상이 가장 많이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가요? 오늘 출시가 됐기 때문에 빠르게 좀 준비를 했는데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다른 콘텐츠로 뭐 실차를 보든 뭐 시승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윗샘 노랑 많이 컸는데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피디님이 항상 많은 가르침가 OO를 무사핌 무사핌 속에서 아무튼 저희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네 구독 좋아요 오늘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끝 네 끝 안녕 안녕 안녕